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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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아아악 아니 우리 셋이다 자니, 정우다 멤버 트레이드 가능? 난 회색이 흥 텔 해 마제 마제? 선착순으로 저거 중에 하나씩 가져가면 된대 아니 그러니까 이 정해진 그 조로 이제 함께 활동을 하는 거야? 맞아 나도 도영이랑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아 난 너무 좋아 나도 나 좋아 좋아 그럼 선착순 우리부터 정할게 그럼 키순으로 하자 좋아 여기 마지막 아니 보통 반에 키순서로 하면 작은 애들이 앞에 있어 평균 나이로 해볼까? 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각 대표 가위바위보 하자 아 그래 이건 가위바위보 하자 좋아했지 너 진짜 이거 할 줄 알았어 또 알았어? 태일이 형은? 태일이 형은? 나 조교 나는 이거 맥주&와인타임 오 나는 내일 아침에 날씨 좋아지면 배구도 하고 싶은데 나도 나도 어 이거 유타 이거 좋아하겠다 그림 그리기? 그것도 좋고 나는 솔직히 그림 그리기 아니면 틱톡 나는 불꽃놀이 아니면 불꽃놀이 아니면 나도 배드민턴 나는 배드민턴 배구 아니면 여기 밑에 탁구대 있어서 탁구 탁구 괜찮은데 탁구 괜찮은데 탁구 괜찮은데? 나는 나도 조교가 아니면 조교가 아니면 아 근데 도영이 형 조교가 하고 싶으니까 가져오고 싶은데 조교가 나쁘지 않지 조교가 아니면 나도 나도 갑자기 조교가 하고 싶어 조교가 아니면 넷플릭스 보기 조교가 하면서 넷플릭스 보기 하면 되겠다 일단 산책 그리고 스위치 그러면 일단 주장들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자 안 내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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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겼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예스! 유타 naturally 이겼어 하나씩 일단 골라보자 어때 유타? 조교ynamic? 목욕 목욕 어때? 목욕은 없어 목욕은 없어 근데 인스타 문호르란 뭐야 MMA 그거 그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답변하는 거. 야 그럼 이거 하면 되겠다 우리는. 응 그것도 나쁘잖아. 자 그 다음 이겼던 사람 누구예요? 탁구. 그러면 탁구. 마제 마제 하세요. 마제 골라주세요. 홈트에요 홈트. 보드게임 할까? 보드게임? 그래. 그럼 보드게임 마크랑 재요? 나는 근데 약간 노래방 하면서 술 마시고 싶어. 나는 노래방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너는 뭐 하고 싶어? 나는 진짜 상관없어. 그럼 하기 싫은 건 뭐야? 라면 끓여 먹기. 요가하기. 요가할까? 요가할까? 뭐 그러면 노래방 일단 적고. 네 아침 일어나서 정해 이제. 형 유부터 정해주세요. 저녁 파전과 막걸리. 야 아침에 배드민턴 하자. 그래? 할래? 그 다음에 때리네. 뭐 할까요? 라면. 락글. 간식 타임 할까 아니면 족욕 할까? 그러면 우리 이거 배드민턴 아니면 다도하기 할까? 그래 그래. 배드민턴 올 다도하기. 겁쳐도 되는 건가? 여기서 안 하는 거 할게. 아 크랙. 배구 근데 비 오면 바라봄의 티타임. 좋아. 난 괜찮지. 괜찮지? 그러니까 내일 비 안 오면 배구를 하고. 아니. 형 근데 봐봐. 셋이서 빼드민턴 하려고 그래. 근데 비 와서 다도하기 해. 그럼 우린 빼만. 그렇지. 죽어요. 좋아. 오케이 오케이. 맞으면서 배드민턴 좋아해. 택시하겠다. 아니 근데. 형 형 형 형 형 형이 왜 좋아하네. 혜일 형 있잖아. 두 달에 두 달에. 필라테스는 킵. 야 근데 아버지 이거 안 해? 틱톡 찍기야. 오래 할까? 아침에? 야 그 틱톡. 틱톡 찍는 건 하고 싶은 사람이 해. 그거 나도 해보고 싶어. 틱톡 켤게. 틱톡 하자. 끝. 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이제 헤쳐모야. 헤쳐모야. 형 형 원래부터 젠가 좋아했어? 아니 그냥 젠가가. 귀여웠어. 벌칙 걸고 다 같이 하면. 웃길 것 같았어. 형 퍼즐 같은 거 잘해? 퍼즐? 응. 퍼즐 잘하는. 퍼즐 그냥 하는데. 아 그런가? 형부터. 진짜 허무하다. 이거 지면 우리 어떡해? 지면. 지면은 그냥 쉬우는 걸로 하자. 그래. 가볼게. 어 건너뛰기. 차라리 건너뛰기. 오 한 번에 세 개. 오케이. 바로 갈게요. 어어. 이 친구 잘 버티고. 이 친구 우유 잘 버텨. 오 형 잘한다. 귀여워. 오케이. 이제 가보자. 와 두 개는 하다라 틀렸어. 오마갓. 가보자. 가보자. 아무 색깔. 가보자. 오. 오. 뭐야. 아유. 그. 이런 보드게임. 아 심쿵이 새로운데? 우리 그러면 재밌게 할리갈리 한 번 해볼까? 그래. 진짜 허무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졌으니까 건대주면. 그러네. 건대주면 세팅하고 있을게. 와. 이 마크 이거 좀 잘하는데? 하아. 갈게? 렛츠고.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깔끔하게 깔끔하게. 오 형. 잘하는데? 이 마크. 주수야만. 아아. 오. 오. 이거 안 되니. 오케오케오케. 오오오. 잠깐만. 넍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오케오케? 인정 인정 인정. 아 이거를. 아 이거 가져가. 아 가져가? 나도 역시 프로페셔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나고 갑니다. 아 이건 럭키였다. 근육이거든 사실. It's over. 잘하네. 탁구 치러. 부셔버려. 잘하네 할리가 아니. 내 입을 쳐도 널 보기 위해.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상자를 몰라. 서둘러 쳐 버리지 마. 내 입을 막아 놓은 세상이 다 아는데. 왜 너와 난 몰라 왜 널 지킬 상자를 몰라 맥주 맥주 갖고 와 맥주 한 번쯤 못 이긴 척 보라봐 보여줄게 더 많아 쉽게 보낼 수 없어 가지마 뭐야 치얼스 한 번 할까 우리? 좋아 우리가 제일 재밌게 놀자 치얼스 파리 피플 좋아 좋아 그 바이브로 가져 나는 나비 바이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악기 깊게 잊지 않아 맞나? 나는 아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스쿨스 파리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설정 많은 번데기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는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난 이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는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난 이를 활짝 펴고 나는 이를 활짝 펴고 잘 잘한다 아 좋아 좋아 Let me throw it back to you Let's go, let's go But you shouldn't realize You're too much to do I don't need anybody That's where I do I find you now 서로를 느껴서 주식성을 만나가서 주식을 찾아봐야 돼 맞나? 맞아, 맞아 OK, let's get it 너 있을 때만 영원을 함께 계속 있는지 느껴봐 아, 짤! 짤? 짤 오랜만이다 아, 짤! 아, 나 모르겠어 누구야? 천이 형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 풍겨운 구워진 노란 풍선이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려 하늘을 날려 내 마을에도 하늘을 날려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아, 힘들어!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 잊을던 나의 꿈틀고 추억을 가치고 다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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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버린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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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닐 때 했던 노래들이 기억이 안 나 발라드 할게 그러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이드만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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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려 하네 저 희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은 끝나지 않는 더러운 내 삶에 보인 것은 얼룩진 추억 속의 날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노래 좋다 이거 발라드 불러야겠다 발라드나? 떠오르는 게 없어 발라드 그거 불러줘 지혁이 아 긴 나 그 노래 좋아 내가 보면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날 데려가든지 그것은 어딘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다 걸어가고 있네 나는 무엇을 꼭 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없을 수 있을까 너 좋아 지금 내가 그럼 오늘 내가 점수 제일 잘 나왔어? 우리한테 궁금한 거 야호 내 스토리 우리 둘에게 둘에게 질문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올려? 올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 현수아 이런 거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눌렀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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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에서 혼자 뭐 했어 하이하이 너네 몇 살이야 할 때 응 스물 일곱 살 이렇게 영상 찍어서 보낼까? 이렇게? 어 스물 일곱 됐다 오케이 아 너무 어려워 아 이런 거 아 너무 어려워 야아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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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거 올려?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어 이거 재밌다 올린다? 응 원래 인스타는 이렇게 막 써야 된대 막 써? 막 써야지 재밌는데 우린 너무 재미없어 오늘은 동방 불 잘 끄고 나가 할 때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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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동아리 왜 들어왔어? 둘이 굉장히 닮은 거 알아요? 유키테키의 궁합은 몇 점? 뭐야? 너랑 나랑의 케미스트리 몇 점 이런 거 100점으로 이렇게 하자 응 이런 거야 100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 100점 우후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노래 소리가 들어가는 거네 아 괜찮네 이게 우리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은 약간 이상한 땀나 이상한 땀나 노래가 노래가 근데 노래란 저 자본한다는 거죠 당신은 파트너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해줘야지 우리 둘이 여기서 흠 하다가 탁 하고 흠 착 하고 우와 대박 했을 때? 너가 나타나는 거지 그치 간다 간다 아 솔직히 만족스러워 이거 괜찮다 너희들은 쌍둥이 같아 웃김 필터 써주세요 아 그것 좀 더 근데 웃김 필터가 있나? 스토리는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제야 여기서 공부하는 거 같아 아 이거 한 명만 되나? 한 명만 되려봐 이리 와 붙어봐 아 그럼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면 되겠다 가봐 오케이 갈게 시작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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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만 왜 반응 안 하지? 아 이거 올릴게 이거 올릴게 이거 올릴게 아 이거 재밌는데? 올렸어? 어 잠깐만 안 올렸어? 아 이게 내가 그냥 사용해보기를 눌렀구나 아 진짜? 귀신이 존재하다고 믿나? 응 오케이 나도 믿어 솔직히 지금 효과 둘러보기에서 검색하는 단계까지 왔어 검색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찾는 단계까지 왔어 그리고 찾는 단계까지 왔어 스캐리? 귀신 갈게 어헝 어땠어 제가 가서? 올래? 저 와이어 저 와이어 재밌는데? 어? 아니 그러면 근데 올라갔나? 안 올라간 거 같아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아직까지? 아까 우리 이거 쓰기까지 했잖아 아 그러네 네 믿어요 아 그러네 잠깐만 갈게 자 테이크 3 갈겠습니다 테이크 3 갈게 기다려봐 초고자들의 진짜 저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제 안녕 인사할까? 응 우리 갈게요 안녕 와 진짜 어려운 그거였다 응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좋을 거 같아 안녕 우리 저기 멤버들 노는데 또 놀러 가자 그래 렛츠게잇잇 저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내려와 얍 아 형 일단은 밖이 쉽게 주자 정점에서 부드럽게 랠리 몇 개 하자 어 좀 쉽게 해줘 어머 야 좀 몸풀고 몸풀고 우리 둘이 너무 너무 심각한데 몸풀고 살짝 살짝 밴딩 아잉 허리에서 이쪽으로 일자로 90도 4 5점에서 부드럽게 아 제대로 할게 어 부탁할게 부탁할 정도는 아니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3 4 4 아 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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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네트잖아 네트 맞아도 돼 써그만 네트 맞으면 안 돼 아 오케이 대신 이럴 때 미안해 주는 거야 아 왜 자꾸 잠깐만 10 대 2 이겼어 어? 이겼어 와 미쳤다 2 대 0 5 대 1 6 대 1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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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기 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너무 지잖아 그럼 내가 20점 형 10점 5점 하자 그럼 형 5점 나 10점 어? 형 5점 나 10점 아니 20점 5점 우와 인정 2 대 2 타점에서 5 대 2 아직 스매시는 하지 말까요? 시끄럽고 해야지 스매시 해야지 8 대 2 와 잘했다 이거 8 대 3 이것만 되면 끝난다니까 진짜 공이 꺾여 이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밑으로 투 투 이렇게 간다 이게 살짝 곡선으로 오케이 오케이 탁구가 했었다니까 왜 내려왔어? 죽어바퀴로 해보자 죽어바퀴로 아 2 대 2 죽어바퀴증만 해볼까? 투 투 투 투 내가 가르쳐준 거 투 내가 가르쳐준 거 그렇지 둘 중에 누가 잘해? 아 나지 아니 우리 둘이 하고 너네 둘이 하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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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랠리 몇 번에 랠리로? 무조건 한 명씩 쳐야 되거든 치고 빠져줘야 돼 맞아 아 랠리 랠리 아 랠리 랠리 아 미안 미안 아니 연습게임 아직 아직 안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깜짝 놀라지 말고 좀 이따가 투 아 연습게 연습게 투 12.3라운드 오케이 근데 서브 그거 9cm 띄우기 있어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해도 돼? 어 해도 돼 해도 돼 끝낼게 네 끝났나 봐 오케이 5 대 4 진짜 긴장하고 해야겠다 그렇지 형 형 가자 그렇지 아야 가자 5 대 5 그렇지 잘했어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오케이 왔어 왔어 오 네요 오 네요 오 네요 오 네요 뽑아야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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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췄 우리 차비 우리 차비 좀 한번 살짝만 트고 난 이제 눈이 펴고 있어 끝대요 빠져 빠져 오케이 무리였어 무리였어 4대3 2대3 누가 치기야? 누가 치기야? 누가 치기야? 누가 치기야? 누가 치기야? 갈게 팀 한 번 바꿀까? 한 번 바꾸자 알겠지? 하늘 갔다옵니다 내가 일단 이렇게 맞아? 바울다 바울다 크로스 좋아 2대야 2대야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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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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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몇? 9대3 가능해 가능해 형 9대3 오케이 나 너무 내려놨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우회하자 우회하자 해 보지 말고 제대로 할게 오케이 형 rotations 보여줘 아 크로스 좋아 괜찮아 x2 서버 게임 내 눈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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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0대10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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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났네 이겼네 오케이 1대1 말렸어 너무 웃기잖아 아 귀여워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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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1대1 우리가 이겼어 11대8 끝났어? 10대8이잖아 이제 아니야? 자 노래방에 나와 아 시키는 거구나 자 엔시티 엔시티 이 화나도 있는 것 같다 문태일 그대를 언제부터 어떻게 세븐에이 좋아했는지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 문태일 눈 감아서 떠오르니 그대 에이 같이 해 오케이 말하던 그대 네 그렇게 할 때 뭐야 이거ika 와, 왜 오늘? 아, 감주 사치야. 말 못하는 나라서 언젠가 내 표정에 나타나서 멀어지면 어쩌고 나온다, 나온다! 가자, 가자! 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난 이대로 있을게요 말했던 그대는 내 착각이면 어쩌죠 여전히 말 못하는 나라서 언젠가 내 표정에 나타나면 그때 와, 진짜 미사 도몽체 형 미사 도몽체 내가 도몽 자, 잔 들어! 잔 들어! 잔 들어! 잔 들어! 웬일이야? 먹어, 먹어 나도 표정은 태일이 형이 노래하고 있어서 웃고 있는데 마음은 슬퍼 뭐야, 쟤네? 나보다, 나보다 점수가 높다 들어가 우리 지하가 웬일이야! 희투위의 낙은 해 희투위의 낙은 해 정재형 정재형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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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